밤이 깊은 어느 날 KBS 스튜디오에 나타난 여섯 짐승남 빅톤이들 최고의 짐승을 가리기 위해 갑작스러운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안녕하십니까 하울링으로 돌아온 뉴 월 안녕하세요 빅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저희가 짐승남 그렇죠 짐승남 저희 하울링으로 돌아왔잖아요 아니에요 하울링 하울링 짐승남의 세 가지 요소를 확인을 하러 왔습니다 임세준 짐승 보여주시죠 야! 내 눈 똑바로 쳐다봐 화났어 무서워요 자 그다음 짐승 또 있나요? 애기 짐승 네 왈 왈 아 빅톤이 스튜디오 K와 진짜 짐승이 돼 보았다 자 그럼 짐승남이라면 당연히 갖춰야 할 세 가지 능력을 테스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다 말이 왜 이렇게 길어 시끄럽고 게임이 뭔지 설명하라 알겠나 알겠다 일레운드 안녕 클레오파트라 짐승의 첫 번째 조건 목청을 테스트하는 시간 가장 높은 음으로 클레오파트라를 찾는 멤버가 우승이랍니다 가위바위보 유단자인가 게임을 시작해보지 유단자인가 자 다들 자세 취하고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세요 자 하나 둘 셋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 자 바로 2차도 간다 아 가위바위보 아 아 아 아 자 자 그럼 해보겠다 원해 헤이 헤이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집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집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집 안녕 클레오파트라 유튜브가 달라졌는데 미카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집 바로 guest 받으면 받으면 좋겠네요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집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집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칩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칩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칩 가요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칩 안녕 클레오파트라 루야 세상에서 제일 강한 포테이토 출! 아 안녕 클료 포털! 생활에서 제일 강한 포테이토 출! 자 키코트! 아 안녕! 널무악 봐! 이거 끝났다 이때. 아무도 몰라. 안녕! 와... 지금 바로 이어가면 됩니다. 자 다음 바로 이어가면 됩니다. 바로 이어가면 되나요? 네, 바로 이어갈게요. 예. 뭐라고? 바로... 바로 이어가면 되나요? 바로 이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 기억나요? 신 자막 2라운드 동족을 찾아라. 짐승의 두번째 조건 촉각. 손끝의 느낌만으로 팀원을 찾아내는 멤버가 승리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게임 시작해보도록 하겠다. 그래 내가 첫 번째다. 그래 왜 갑자기 야자 타임이냐. 귀만 만질 수 있다. 우리 모두 다. 자 바로 가도록 하겠다. 만지겠다. 아니다. 가만히 있어라. 어딘가. 만져라. 아니다. 만져라. 아니다. 자 셋 다 아니라 했다. 그럼 누구냐. 한 번만 다시 만져보겠다. 알겠다. 자 두 번째 패스. 두 번째 줄 때 아니야. 자 알겠다. 첫 번째다. 자 눈을 떠서 확인을 해라. 나 타라. 왜 네가 자꾸 나 타라. 눈을 감고 누우면 왜 네 얼굴이 떠올라. 오케이. 1번이다. 자 만져라. 자 다음. 귀가 다들 말랑말랑하구나. 다음. 아 이거 감이 안 오는데? 잠시만. 냄새는 안 되나? 안 된다. 아 정했다. 정했다. 나는 옛날 기억을 한다. 자 몇 번? 귀를 뚫었는데 잘 아물지 않아. 조금의 볼록이가 있는 3번. 야 너 어떻게 알았어 여기? 옛날에 귀 뚫었는데 잘 안아물어가지고 볼록 튀어다왔다고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어. 야 대박이다. 가봐라. 가봐라. 해법은 안 된다. 가봐라. 1번 간다. 1번 간다. 이만 만져라. 이만 만져라. 이만 만져라. 이렇게. 어우 나 왜. 아니요. 아 아니요. 끝났나. 끝났다. 끝났다. 자 3명 다 했다. 자, 알겠나? 아니면 한 번 더 할래? 아, 알 것 같다. 알 것 같다? 어, 어, 어. 누구인가? 3번으로 하겠다. 자, 눈을 떠서 확인을 해라. 감사합니다! 뭐야, 어떻게 알아? 우리 다 어떻게 알아? 귀가, 귀가 도톰해. 제가 귀가 부처님 귀라서요. 귀가 도톰한 거 알고 있죠? 제가 귀가 제일 커요. 부처님 귀라서. 우리는 우리끼리 너무 잘 알고 있다.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다. 너무 잘 알고 있다. 좋으면서도 이상하다. 어떻게 귀 모양을 알고 있는지 나도 모르겠다. 귀 만질 때 느낌이 이상했다. 앞으로 좀 떨어지자. 마지막 라운드 신문지 게임. 짐승의 세 번째 조건은 바로 동족의. 동족을 사랑하는 만큼 신문지 위에서 버텨라. 가장 오래 버티는 팀이 승리. 둘이 같이 올라가나요? 이건 우리가 의뢰하겠군. 망했군. 우리가 폭이 제일 작다.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한다. 자, 하나, 둘, 셋! 이거 두 번 졌다. 에이, 이거? 다음 올라갑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올라가자, 오케이, 오케이. 나쁘지 않지요? 오케이. 나쁘지 않지요? 발, 발에. 아, 오케이! 야자, 야자, 야자. 춤을 얼마나 췄는데? 이렇게 딱, 균형! 야, 이대를 위해서. 천국을 했다. 일단 올라가 봐. 신발 벗었다. 이불이나 이겨워져 있어. 아, 근데 이거 진짜, 이거 너무 빡센데 이건? 쉿, 쉿. 아직, 아직, 아직 판도 안 했어 쉿. 탈락, 탈락. 아, 이거 탈락, 탈락. 나 달라. 아, 할 수 있어. 네. 반 제대로 접고 해결하세요. 아니, 제대로 접고 해결하세요. 어, dub. 좋아해결해결. 네. 신발 출발. 준비. 아, 잠깐만. 자, 가자. 어, 자. 갈게요. 준비, 시작. 야, 가자. 아! 아! 야 봤죠? 봤죠? 제가 이 날을 위해서 하체 운동을 했죠 자, 오케이 바로 갈게요 자, 갈게요 갈게요 3, 2, 1, 고! 아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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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somet히 sweats 우리 아버지 묵지님이 아니 묵지바 여기에 떨어져 묵지바? 1, 2, 2, 1, 1, 2, 1, 2, 1, 2, 2, 1, 2, 1, 2, 1, 2, 1, 2, 2, 2, 1, 2, 1, 2, 1, 2, 2, 2, 1, 2, 1, 1, 2, 1, 2, 1, 2, 1, 2, 2, 2, 2, 1, 2, 1, 2 지! 묵! 바! 바! 먹! 자, 잠시 사 확인! 진정하실게요 진정하실게요 야 너무.. 너무 흥분했어 옐로 카드 자 옐로 카드 시작! 가겠습니다 너무 흥분한 냄새야 너무 옐로 카드인데 째! 아! 묵! 땅! 그 어떻게 하울링이야 그게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승우 형 제가 째! 제가 째! 반응 속도! 반응 속도! 그치! 아니야 이 정도 괜찮아요 이 정도 괜찮아요 접은 게 아니잖아요 접은 게 아니에요 아니 나 그게 아니라 형이 요즘에 귀가 너무 귀여워 그치! 그렇게 나간다 빠! 녹! 어? 아니 빠야 옐로 카드 옐로 카드 옐로 카드 옐로 카드 옐로 카드 옐로 카드를 형 그럼 어떡해 빠! 오! 오! 주도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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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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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주시죠 바꿔주세요 전혀 논란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아 아깝다 아깝다 어떻게 게임을 끝! 그치! 주도권 주도권 하나ّ이 이러봐 아니야 이러봐 아니야 이러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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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바위바위보! 아아 아아 까! 아아 아우! 아우! 그러면 오늘의 탈락처는 누구죠? 승우 형 수빈이 팀입니다 렛츠고! 자 벌칙이 뭔가요? 너무 웃겨서 땀나 네 좀 막 이런 거 아니야? 그치 그치 그치? 섹시 댄스나 이거 렛츠고 렛츠고 세븐 에잇 비춰야 되는데 계속해서 돌자 네 음악 바뀔 때까지 해서 돌게요 기사님 기어놓을게요 아유 이거 딱 기억을 안 해 수빈이 주제가 수빈이 주제가 형 아기 발랄이야 이제 아 근데 귀여운거 안 해 이제 귀여운거 안 할거야 크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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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상어 X2 야 뒤에 아빠 상어, 뒤에 아빠 상어 사녹이다, 사녹이다 사녹 쓴다, 여기 사녹, 사녹, 사녹 언제 들어가? 랩 시작하면, 처음에 노래 시작하면 어깨 흔들어 준비해 개그리만 더 나올 것 같은데 어깨, 어깨 먼저 준비해 먼저 해 5, 6, 7, 8 춤을 몰라요 자, 오늘의 최고의 짐승담은 바로 우리다 축하한다 우리가 우승했다 축하한다 거참 부럽군 그래, 다들 보고 있나? 다들 보고 있나? 아, 나 눈 똑바로 보라, 이제 봐!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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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그래, 우리다 좋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다 네 너희들은 우리가 짐승남이라고 생각하냐? 좋다 어, 좋다 그래, 좋다 그래, 보인다 그래, 우리가 이렇게 하울링으로 컴백을 했으니까 응 우리 짐승남 짐승의 무대를 한번 보여주도록 하자 오케이 좋지 자, 하울링 바로 가자 레츠고 레츠고 가자 불어라, 불어라, 그녁 하나를 바라보게 불어라, 불어라 그녁 하나를 바라보게 파이 월 유럽 professora 둘 pharmacy astern smells yk